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 종일 하늘 표정이 우중충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남부 지역과 영동에는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늘 밤까지 영동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 내일 아침까지 남부지방에 조금 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맛비는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이나 껑충뜨겠고요. 앞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고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외에는 별다른 비에 없다가 일요일에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